자와 뚜띠, 부산교구 사회사무국 부극장 유연창 베드로 신부입니다. 기억, 메모오리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체성열대축일 미사에서 빵을 축복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만 진정,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니 항상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샘플의 아유타레, 키에까두토, 항상 넘어진 사람을 도우십시오.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유연창 신부의 비바파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회사목국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함께합니다. 교황.